많이 아프세요? 의사선생님, 안화통으로 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알았어요. 많이 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알았어요. 네, 뭐예요? 들어갑니다. 예, 많이 다 해. 아, 저기 말씀이 있고. 아, 저기 말씀하세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뭐든지 부상은 자기 탓입니다. 모든 건 어깨 탓, 누구 탓 이게 아니라 본인 탓이기 때문에 최고의 병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, 부상에 대해서.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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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는 수는 없을지 어렵습니다. 어제 날씨가 카메라에 대해서 다가오고 마지막은 수준이에요! 감사합니다.